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2023년 6월 이제 학력평가 보셨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항 해설편을 바로 시작을 할 거고 해보죠. 자, 1번입니다. 그림은 이중 나선 구조인 DNA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DNA라는 거 반드시 밑줄 치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제 내신에서 이 맞느냐 틀리냐 뭐 이러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해놓으면 좋아. 우리가 핵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DNA와 RNA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DNA에 대한 물음인지 핵산에 대한 물음인지 뭐 RNA에 대한 물음인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많이 틀리게 되니까 그래서 DNA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RNA에 대한 설명은 다 배제하시면 되겠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가번 보시면 당연히 인산상 염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됐죠? 그 다음 기역번 원문자 기역번은 당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당은 핵산 중에서도 DNA에 해당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아직 보기를 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 리보스가 아니라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세분화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번 보시면 이제 염기와 염기들 사이의 결합을 표현하고 있고요. 염기 결합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 가능하다 했었죠? 첫 번째는 상호보완적 결합 우리가 뭐 A 반대편에 T 있고 G 반대편에 C 있고 이런 것들 상호 결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 수소결합 얘기했었습니다. 수소결합은 공결합보다 결합력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두루룩 찢어진다고 했었죠? 자, 기역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자 기역은 인산이다. 당이죠 당. 틀렸고요. 가는 뉴클레오타이드다. 자, 맞네요. 니은, 디귿, 다에서, 나에서죠? 여기 아덴인의 수, A의 수와 타이민의 수, 타이민의 수는 같다. 맞네요. 뭐 A가 몇 개던 간에 A와 T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1번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성운현성, 지구, 마그마바다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짚어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 이거 중요해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어요. 태양계라는 것은. 그 안에서 가스와 먼지가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성간 물질, 얘네들이 태양계를 이루는 무언가들이 되겠죠.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고,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 이 중심부란 말도 중요합니다. 이 성운의 항상 중심부에 별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 우주에 하도 많은, 하고 많은 그 성운들 중에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은 성운의 중심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미행성체들, 나번 걸게요. 미행성체의 충돌, 얘는 이제 고체형은 보통 충돌이라고 살려서 얘기를 하는 거고, 덩어리들끼리 부딪히니까. 얘네들은 결합이라는 거지. 기체형 행성들은 이제 기체와 기체가 충돌한다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결합, 병합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었죠. 자, 그 다음 미행성체의 충돌 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고 온도 상승해서 마그마 바다가 됐고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거운 게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핵과 멘틀로 분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시 지각과 바다의 형성 지표가 식어서 지각되고 그 위에 물 떨어져서 바다 되고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다. 여기에 있네요. 얘네들은 해양 생명체입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기역번 볼게요. 원문자 기역을 이루는 원소 중 일부는 결합하여 니은, 생명체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 당연히 맞죠. 여기에 있는 성과물질들이 지구도 구성하고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도 구성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별의보 순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니은, 나에서 원시 태양계의 미행성체 수는 줄어든다. 미행성체들이 N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충돌하고 병합하면서 얘네들이 한 덩어리가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N보다 작은 개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줄어든다. 맞습니다. 디귿, 다에서 지구 중심의 밀도는 중심의 밀도는 커진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중심부에는 금속성 물질인 누구와 누가 철과 니켈들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중심부의 밀도는 올라가고 주변부의 밀도는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삽은 기업과 니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풀만했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기업본부기를 조금 까다로워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기업본과 니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